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걱정을 안해도 되고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가치 있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은 항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카카오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올라와요 시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2시 55분 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올라오고 있고 편안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딱히 뭐 걱정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기관들 지금 굉장히 너무나도 극면하게 개인이랑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코스피는 개인 매도 나오니까 기관들 매수 그리고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이 나가고 있는 철저한 시장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다 올라오기는 해요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뭐 카카오가 5일선을 막고 있는 모습 자체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걸 뭐 단타를 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시면서 더 편안하게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이런거 카카오 같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중소용주 종목은 절대로 하시지 못해요 이 멘탈적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지금 뭐 만약에 47만원 뭐 이렇게 고점이 있다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묻어 두고 계속 쭉쭉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걱정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좀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뭐 지금 5일선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뭐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시간 묵혀두고 계속 끌고 다니면은 어차피 더 크게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래도 이거를 좀 빨리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이라도 줄이고 좀 어느정도는 좀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볼린저 밴드의 상단부근에 왔을 때 자 이 부분 뭐 48만원 부근에 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47만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48만원 부근이 왔을 때 좀 정리를 하셨다가 좀 밑에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평단보다 밑에서 47만원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좀 밑에서 다시 잡는다 라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예 밑에 계신 분들 뭐 30만원대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좀 비중 자체를 추가를 하시면서 좀 수익적인 부분을 좀 크게 크게 먹는다 좀 퍼센테이지 보다도 나는 금액으로 그냥 승부를 띄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지수가 또 급락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실으시면서 좀 평단 일명 불타기라고 하죠 평단을 올리면서 계속 쭉쭉 끌고 가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 여러분들 뭐 자태적으로 봐도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나 뭐 꺾이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 가고 있어요 뭐 지수가 밀려서 같이 내려간 부분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회사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은 여러분들 오히려 차라리 뭐 물리는 물려도 어차피 올라오기는 해요 어차피 뭐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하면은 좋은 종목들을 재무가 재무가 우리 재물을 꼭 봐야 되는게 재무는 배신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실적은 그냥 뭐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여러분들 뭐 금락장을 겪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 트렌드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무조건 단타를 쳐서 빨리빨리 돌리는 시장 보다도 끌고 갈 거는 끌고 가면서 좀 소액적인 부분으로 단타로 좀 만드는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뭐 맨날 맨날 인증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자 아 저희 방도 뭐 와이엔텍이나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 뭐 상신브레이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지수가 빠졌을 때 조금은 눌렸지만 빨리 되돌아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우리는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크게 빨리 올라오는 부분들 상신브레이크 이거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좀 카카오 앞서서 상신브레이크 자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눈에 놓고 봐야 된다 자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좀 내린 다음에 추세 돌려서 돌아올리는 좀 빨리 나오는게 굉장히 중요한게 사람의 기억이 항상 그래요 최근 것부터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쿠팡이 올라오고 미디어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항 항공주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급락이 나왔다 라고 보면은 좀 급락이 나오고 항공주들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쿠팡 관련 이런 순서고 좀 그날 그날마다 항상 좀 빨리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틀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이쪽 관련해서도 좀 최근에 22일부터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눌리는 거를 보고 좀 빨리 바닥 빨리 찍는 거를 보고 돌려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는 좀 빨리빨리 먹을 거는 빨리빨리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가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좀 단타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거는 뭐 그냥 눌림목에서 우리가 받쳐 놓고 기다렸다가 뭐 2%든 3%든 뭐 빨리빨리 단타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크게 끌고 가는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좀 트렌드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1개월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 여러분들 이거 결코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능력 대비해서 좀 싸요 인간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디 100만원 200만원 짜리 뭐 가보셔 봤자 안 돼요 진짜로 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올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맨날 맨날 여러분들도 뭐 스윙 나고 싶지 않아요 남들 나는거 보면 나라도 배 아파 가지고 나도 한번 가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뭐 빨리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뭐 스윙 내야지 재밌는 거기 때문에 좀 재밌게 좀 같이 주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를 다시 얘기를 들어 오면은 어차피 뭐 카카오는 뭐 국내 메신저 자체 카카오톡 1위 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는 뭐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국내 1위 메신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메신저 포털 커머스 모빌리티 테크 핀 뭐 다양한 생활 밀착형 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을 하고 뭐 카카오페이 라든지 뭐 뭐 여러가지 카카오 뱅크 라든지 좀 여러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즈는 9월 달에 상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도 계속해서 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단기적으로 카카오 뱅크 상장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뭐 기대가 되는 부분 단기적으로 카카오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 실적적인 부분은 항상 잘 나온거는 뭐 당연지다 너무나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도 좀 몸집이 좀 거의 뭐 상위권 투탑에 들어가는 카카오 뱅크 이슈까지 상장 이슈까지는 좀 기다리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수 금락이 나와서 금요일처럼 눌리고 이러면은 아 더 사야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 뭐 페이도 기다리고 있고 뱅크 문 당연히 이렇게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 자체가 가파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결국에는 주가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실적은 우리를 좀 배신하지 않는다 항상 여러분들이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뭘 살까 뭘 살까 어떤 거를 살까 굉장히 좀 고민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구요 그것보다도 미리 준비를 하고 실적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담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는 항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숫자 이렇게 보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을 좀 여러분들 쉽게 쉽게 해야지 자꾸 뭐 어렵게 하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이도저도 아니게 좀 어정쩡하게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에서 항상 그래요 단타로 들어가서 먹을 거는 단타로 먹는데 단타는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적인 부분 나는 단타 도 같이 진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단타를 진행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끌고 가는 종목들은 항상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이런거 크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알고 단타만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만 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지금 카카오뱅크가 장애 시장에서 좀 주가가 한 6만 5천원 이때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가총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뭐 28조 뭐 이 정도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비교를 했을 때 좀 kb kb 금융 이라든지 kb 금융이 한 17조 원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신한 지주 지주가 좀 16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시총 자체가 굉장히 높게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코스닥 이쪽으로 넘어 오게 되면 은 더 한번 더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뭐 올릴 것 같지 않아요 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다행 당연한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런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올해 플랫폼 비즈니스 부분을 계속해서 좀 강화를 하고 연계 대출 이라든지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 모집 대행 뭐 이렇게 좀 제휴사 자체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무조건 제가 카카오뱅크 조금 장담을 해 드리는데 상장이 되면은 이거 50만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주가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nc 도 nc 는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게임이라는 부분에 한정이 돼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하나의 한정이 돼 있다 라기 보다도 뭐 쇼핑 커머스 그 다음에 뭐 웹툰 그 다음에 뭐 게임 뱅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나중에 좀 보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지금 당장에 파는거는 저는 좀 비추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뭐 지금 제가 뭐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서는 뭐 아이고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 하다가 좀 몇 년 흐르고 난 뒤에 보면은 아 그때 팔지 말고 다 항상 주식이 뒤늦게 나중에 후회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올라갈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모아간다 모아간다 적금처럼 모아간다 적금은 뭐 이사면 1,2% 이자만 나와도 뭐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주식은 여러분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적금은 그렇게 1,2% 하고 감사합니다 소리까지 하시면서 왜 주식에서는 그렇게 기다림이 없는 건지 조금은 좀 아쉬워요 개인적인 부분을 자 그래서 카카오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팔 이유가 없다 팔면 일찍 팔면 일찍 팔수록 그냥 내 손에다 오히려 이게 수익이 나와서 수익을 내고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게 되면 괜히 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많이 들 수 있다라고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sk 네트웍스 이런 것들 좀 해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5,400원 이하로부터 계속해서 모아 가시고 좀 지수 빠지니까 평단 관리 하시면서 모아 가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sk 네트웍스 여러분들 이거 모아 가세요 여유롭게 모아 가세요 천천히 어차피 뭐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단타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매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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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가 나중에 좀 가치를 정상 적은 주가 위치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정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을 때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아직 가치 시장에서 좀 가치에 대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시면서 나중에 가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 받을 때 크게 빵 먹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연봉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항상 단타는 그냥 우리가 월급 벌고 좀 중장기로 크게 먹는거는 좀 연봉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기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방에서는 한 종목을 더 들어갈 거에요 지금 sk 네트웍스는 전기차 충전소가 지어진 다음에 좀 서비스 관련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려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기차 여러분들 부족하잖아요 지금 충전소 너무나도 부족해요 지금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더 지어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를 팔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전기 충전이 안되면 이거 노쓸모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몇천만원 짜리 짐덩이 밖에 안돼요 뭐 전기차는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데 지금 충전소는 한정이 돼 있으면은 뭐 여기 갔는데 얘는 또 누구 충전하고 있고 저기 가서 또 다른 차 못 충전하고 있으면 계속 계속 좀 뺑뺑이를 돌거나 그 끝날 때까지 생각보다 전기차 충전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거를 분명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좀 팔 때 팔더라도 분명히 더 확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결국에는 올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 이거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거 급하지 않게 대신 급하지 않게 천천히 모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부품 쪽으로 좀 충전소랑 직접적으로 1순위로 이게 무조건 다이렉트로 그냥 연결돼서 꽂히는 좀 이런 종목을 내일 들어 오늘부터 뭐 들어갈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좀 매수가가 아직 조금 않았어요 더 눌리 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유롭게 해야 되요 주식 이라는 게 뭐 어디 시장 금락 나왔다고 해서 막 정신없이 막 막 파란불 다 켜지고 막 지금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뭐 요번 겪어 보셨으면 아셨을 거에요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하는게 진짜 좋은 건가 좀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딱 개념을 좀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개월 하시면 뭐 하루 7,330원 그리고 1개월 하시면 하루 만천원 꼴인데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회비 회비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딜 가도 뭘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단을 내리시고 그냥 빨리 오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딱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순차적으로 안내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